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에이티즈 여상이에요 오늘 이렇게 사우디를 왔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방 문이 잘 열리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느라 네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지금 와서 지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우디 공항에서 되게 많은 에이티님분들이 환호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오늘 이제 또 KCON 사우디를 하는데 또 저희를 보러 와주신 모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되게 멋진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KCON에서 만나요 어? 안녕 차를 탔습니다 제 옆에 민기가 있고요 네 지금 날씨도 너무 좋네요 사우디 KCON을 가서 에이티니로 얼른 만나고 싶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뭐야? 옆에 지금 여상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도 브이로그 찍고 있니? 너도? 너도? 네 여자랑 저희에게 또 네 브이로그를 네 고마워요 네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노 브이로그세요? 여상TV에요? 네 여상TV에요 네 제가 새로 오픈한 유노TV라고 합니다 유노TV에요? 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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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이 되게 오손도소 아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오늘 켠거잖아요 그래요 멤버들이 오손도소는 다들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열리 뒤에 멋지시네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 무대를 즐기기 위해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또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할텐데요 게스트에요 게스트 이거 연결되면 재밌겠다 네 저희가 이따가 게릴라를 포함해서 몇 가지 멋있게 리허설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따 만나요 에티니 안녕 이따 만나요 에티니 안녕 느끼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에티니 네 에티지옥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유노씨 유노씨 누나가 찍는 중이었어요? 내가 또 찍으니까 다 찍은 거야 네 방금 이제 저도 레드카펫을 마치고 왔습니다 많은 에티니께서 되게 되게 환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유노씨 네 네 네 아이고 저희 같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성씨 네 원데이 브이로그니까 원데이로 3회씩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요 원 원더풀 대 네? 대 아 대네요? 다시 해볼게요 원 원더풀 대 대 대 어 너 해봐 근데 지금 나 지금 성화 형이 저기서 그것도 못하냐는 듯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오케이 네 가봅시다 성화 형 You ready? 오 오케이 원 원더풀 오오 대 대 대 이게 진짜 일이었어 네 에티니 암튼 네 레드카펫을 잘 마치고 왔고요 음 음 또 많은 에티니께서 저희 환영도 많이 해주시고 네 무대 전에 이렇게 에티니가 또 이렇게 용기를 또 자신감을 또 심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큼 이따가 저희가 또 무대로 열심히 보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유디가 선글라스를 이번에 찍어놨는데 스포일러 먹어야지 아 그 네 이건 지금 제 독점 게스트 아 독점이에요? 아 저는 서브 서브에요? 네 서브에요 저희 같이 그림을 따고 있잖아요 네 누구 선글라스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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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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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무단 추셔보자고요 바이든이 어 여기다 예이 맨 네 지금은 이제 사우디 KCON이 끝나고 왔습니다 뭔가 마지막 플랄레를 장식하는 정말 열심히 무대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KCON 사우디 아저씨 모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다고 한번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함께 고생해주는 우리 스텝분들과 멤버들도 너무 고생했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와준 오늘 공연 와준 우리 에이틴이도 너무 고맙고 이따가 씻고 다시 한번 브이로그를 켜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옆에서 유나가 방송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저도 생각이 나서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 KCON이 끝나고 카메라를 켜려고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아무튼 이제 오늘은 한국을 다시 이제 돌아가는 날인데 정말 2주 동안 또 이렇게 해외에 나오면서 스케줄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모든 무대나 스케줄을 할 때마다 우리 에이틴이 함께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더 재밌게 잘 활동을 스케줄을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또 한국에 가서도 열심히 활동을 할텐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 브이로그가 언제쯤 나간 거라? 언제쯤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월 말일에 있는 말일부터 시작하네 에이티즈 콘서트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티니와 영상통화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티니와 시간을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은 더 팩트 시상식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매를 받았고 아침에 리허설도 했거든요 또 리허설 잘했고 이제 멤버들 해매를 진행 중인데 아직 혹시 오늘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되게 떨리네요 그러면 이따가 상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촬영을 해볼게요 이따 만나요 지금 보고ара 마시 Spirit 보시다시 입에서 같이 네 더 팩트 이제 저희 무대를 하려고 저희의 무대 우상을 갈아입었습니다 되게 이쁘게 되어 있죠 이제 더 팩트 이제 무대를 곧 할 예정인데 저희 또 열심히 한 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후우! 틴니! 올해 아티스트상 예! 저희가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았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오늘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상을 받을지 몰랐어요 진짜 상 받을지 몰랐고 오늘 무대 열심히 준비한 거 열심히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왔었는데 이렇게 너무 올해 아티스트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상을 받게 해주시는 우리 틴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은 만큼 그 상을 더 책임감 있게 받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주 열심히요 애교를 한 번 보여주시죠 여상 씨의 포부를 여상 씨의 애교 애교를 팬분들께 감사를 전해서 더 팩트로 삼행시 가시죠 더 계속 푸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팩! 팩트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트 트로피 에이티니 덕분에 받았습니다 뿌뿌뿌 안녕하세요 트니 아 인사 몇 번 하는 거야? 잠시 하나 셋 예 트니 상이 갑자기 두 개가 됐죠 여기 보면 방금 저희가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받았어요 우후 네 이렇게 상을 두 개 나온 걸 봤다니 진짜 너무 느끼지가 않고 아 진짜 이 베스트 퍼포먼스 상이 딱 받으니까 뭔가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런 무대들이 진짜 뭔가 새록새록 다 정말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정말 너무 뜻깊은 상이고 그 상을 받은 만큼 책임감 있게 저희가 앞으로도 무대 더 열심히 보여드릴게요 트니 상 바꿔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트니 동현이 한번 구입해 동현이 한번 구입해 동현이 한번 구입해 동현이 한번 구입해 하나 둘 셋 네 트니한테 너무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고 네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고요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해외 스케줄부터 지금까지 제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게 됐는데 우리 트니 제가 재밌는 걸 많이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